저게 왜 이렇게 신나있어? 남진이 처음 믹서에 나올 때구나? 와 진짜 옛날이다 오 찌민이 와 이거 진짜 펜트 더 할만하겠다, 진짜. 와 이거 뭐 멘탈 돌리는 것 같아. 이거 어이가 없네, 이거. 그래요? 네. 문이 열려요? 같이 가보겠어? 비제세계. 와 진짜 어머나. 와 진짜 이 세계에 있는 것 같아. 와 진짜 어머나. 와 진짜 어머나. 와 진짜 어머나 띄웅이 너무 좋아, 진짜! 우와! 와, 띄웅이가 진짜 진짜! 와, 띄웅이 멋있다! 으으! 우와! 편하게 번호로 보시면 DNA가 느껴지실 것 같아요. 예? 아 진짜 뭐가 있네, 들어있네. 네. 오, 진짜네. 신기하나? 진짜 스파이도 오셨다. 이렇게 돌려서. 이거요? 이거 돌린 거예요? 네.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. 어,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? 어려운 거 보신다고? 아, 이거 적당히 어려워야지. 어디가 라인인지 모르겠어요. 아, 여기 있나? 아, 여기 보다시는 분들 저 촬영하시면 됩니다. 와, 너무 어렵다. 거기 봐야겠다. 아, 뮤비까지 나오는구나? 아, 다 똑같은 이야기구나? 아, 네, 스파이도 후보리 하향이에요. 스파이도 후보리 하향이. 진짜? 되게 잘한다. 레전드 의상 아니야? 아, 이거 멋있었지. 딱 마이크드랍에 어울리는 모습이긴 했어요. 쇼가 기증. 와, 지금 볼을 다 했구나, 어디에 있네. 유염이 나올 만하네요. 볼 게 엄청 많은데요? 진짜 많은데. 여기 한번 대여다보시면 다이너마이트의 세트장을 기호나마를 기원해놨어요. 너무 예쁘게 촬영했다. 와, 대박이다. 잘나왔네. 오, 마음에 드는데? 야, 이거 윈같이 나왔는데? 오, 좋은데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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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만해. 와, 너무 잘났다. 와. 안으로 들어가시면. 이거 화네. 와. 야, 이제 마지막이에요. 볼 게 너무 많은데? 이거는 진짜 완전 대화 좀 하겠는데? 아, 아이고. 아이고. 딱, 딱. 좋은 시점이네. 너 아주 잘 짰네. 좋은 노래죠? 와, 되게 잘해놨다. 대박. 대박, 진짜. 예쁘다, 예쁘다. 아, 열기통 빠져야 되겠구나. 네, 아까 나오셨던 드디어 마지막 포트였고요. 너무 귀엽다. 뭐야. 음. 음, 다리가 멋있었는데? 네? 귀엽네. 저거 그때 두 개 부탁해가지고 또 먹었었다고. 저거 하나만 챙겨주시면 안 돼요? 허브티 하나로? 가능합니다. 오, Let's get it. 감사합니다. 나이스. 다음 또 먹어야겠습니다. 어, 병을 잘 만들어놨네. 예쁘네요. 인정, 인정. 감사합니다. 다 먹었는데 지금 얼마나 걸렸지? 거의 한 40분? 한 시간? 한 시간 넘었어요. 한 시간 넘었어요? 와, 알차긴 하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재밌게 보고 하네요. 너무 재밌게 보고 하네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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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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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